5, 4, 3, 2, 1 렛츠고! 뮤비를 지금과 동시에 그 안에서 잡지 촬영도 같이 갈게요 이틀에 할 일을 하루에 한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슬비 액션! 뮤비를 찍는데 우상 입고 찍으면 되는 거지? 거기까지만! 오케이? 오, 멋있다 조명 색깔이 다 각자 좀 달라서 좋아하는 색깔로 색으로 훨씬 더 많은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해줄 수 있다 전체적인 그룹의 느낌도 물론 들겠지만 각자 하나하나의 그 표정과 어떤 느낌도 시작! 아, 짜릿해 짜릿해?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다 그치, 언니? 근데 지민이는 왜 안 와? 그러니까 나 아까부터 지민이 매니저들도 안 와? 완전히 매니저들이 없어 그쪽에는 찍는데 우와, 이거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에? 에? 이게 대표님이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다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잖아 당연한 거지 이 크기 이거 공장이에요? 여기는 뮤비 찍는 공장인가? 뮤직비디 찍는 공장이에요? 야, 지석아 이게 뮤비 찍는 공장이겠니? 그게 뭐예요? 여기는 예전의 공장인데 지금 폐공장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뮤비 장소로 찍은 거고 공감독! 공감독! 공장이지? 어휴! 형님! 아휴... 잘 지냈어? 예, 잘 지냈어 또 촬영 감독도 아시죠? 준홍이 여기 매니저, 여기 저 우리 또 정복원 씨 산책 앨범 할 때 잘 잘 지냈어 아, 뭐 앨범인가? 지금 본인 앨범 얘기할 때 아, 아니에요 한참코 하지만 감사합니다.